안녕하세요, 저는 장근슈어 이 회장품의 첫 무대를 해서 차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가지 텐마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메이크업이 좀 글루시약이라서 광이 나는 피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자 화장품인데 남자 모델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여성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요, 남자로서 많은 여성분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해요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계획이 이 노래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. 이 노래는 너무 좋아서 민간이 너무 좋았어요. 이 노래는 너무 좋은데, 이 노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너무 좋죠? 그 노래는 엄청 많습니다. 저런 노래가 너무 좋네요. 이 되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2016 FF 그리고 2017 SS 최신 제품이었던 체어드 샤웅의 물광크림 그리고 솜사탕 파운데이션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. 순식간에 피부톤이 굉장히 화사해지고 그리고 모공을 잘 감싸주는 텍스처가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인 것 같은데요. 거기다가 피부도 너무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체어드 샤웅의 최신 메이크업 제품은 여러분께 새로운 피부의 질감을 전해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모두 함께 체험해 보세요.